안녕하세요 시너지 라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작은 푸짓 스카프만을 가지고 매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부터 또 색다른 다양한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보여 드릴게요 씻고 기본적으로 멜 수 있는 방법 먼저 보여 드릴게요 막상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어서 기본적인 것도 같이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한번 아파서 묶을 수 있을 정도 길이가 되면요 위에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세요 위쪽에서 그럼 좀 추울 때 목 보호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도 한번 해 보세요 윗부분을 한 두번 접는 건데요 이렇게 돌려서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접히죠 여기가 이렇게 접히게 이렇게 접어서 가운데를 묶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 상태를 그대로 묶어주세요 이 자를 접어서요 이 끝에 반지를 끼워주세요 그리고 또 끝을 이렇게 거꾸로 끼워주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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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밑으로 넣어주세요 여기 밑에 이번에는 일자로 접어서 묶어 볼게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요 짧아서 안 묶이니까 짧아서 안 묶이니까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해주세요 펼치면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해볼게요 양쪽 끝을 잡고요 이렇게 돌려서 끝부분만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주세요 이것도 대각선으로 접어서 대각선으로 접어서 고무줄로 묶어주세요 여기 고무줄에 이쪽에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끝을 또 당겨서 길게 펼치셔도 돼요 이번에는요 이 대각선끼리 이렇게 묶어주세요 한번 이렇게 묶어주고요 이쪽 끝에 있는 걸로 하고 양쪽 끝을 한편으로 가져가서 한 번 두 번 정도 돌려서 쭉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꽃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일자로 해서요 여기에 반지를 끝에서 이렇게 끼워주세요 악세사랄 반지 안무는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놔두셔도 돼요 비싼 반지를 하지 마세요 이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요 이걸 뒤쪽에서 이렇게 묶으셔도 돼요 이번에는 이렇게 묶어 볼게요 한쪽은 좀 길게 해서요 여기 하나 넣어주세요 여기 하나 넣어주세요 끝 두 개를 잡고 이렇게 펼쳐주세요 끝 두 개를 잡고 이렇게 펼쳐주세요 끝 두 개를 잡고 끝을 갖게 해서요 중간을 이렇게 잡고요 밑으로 이렇게 접어서 dijo 엉 Whetherij 이 왕 volumes 중간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어서요 이 끝에 중간까지 반지를 끼워주세요 중간까지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한 번 더 꼬세요 그래서 뒤에서 묶어주세요 또 매듭을 묶어서 이렇게 주름을 접어서 그만 그만 넣어서 안내물을 만드셔도 되요 이렇게 해서요 이쪽에 매듭을 묶어서 매듭을 묶어서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빼도 되고요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끼면 이렇게 돼요 또는 이쪽에 매듭을 하나를 더 묶으세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끼우는 것도 한 번 해보세요 눈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고무줄로 팍! 묶어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넣어서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표현하셔도 예뻐요 한 번 묶어서 보세요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가운데에서 가운데 이만큼 잡고요 여기서 이만큼까지 손으로 주름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여기를 고무줄로 묶어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좀 펼쳐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펼쳐주세요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